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상꿀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오늘은 저 먼 나라에서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셨네요 자 nice to meet you 와 저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 부탁드릴게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I'm from Malaysia and we're working in Japan 아 왜 한국이 와서 첫 느낌이 어떠셨나요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거 있나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? 지지미 지지미 빨리 갖다 주세요 지지미 빨리 갖다 주세요 지지미 아 지지미 라고 배웠네요 지지미 전을 자 오늘은 저희가 아카시아 전을 맛가루랑 돼지감자를 넣고 했는데요 자 튀김도 튀김도 좋아하시나요 튀김도 이 프라이크 덴푸라 덴푸라 뭐야 제팬 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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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다 드셨답니다 아 진짜요? 이거 좋아하세요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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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고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 안에 아시죠? 거기는 하나도 안들어갔고 전부 자연산 버섯으로 전부 들어간거에요 전부 자연산 버섯 지금 댁에 계시는 와이프만 와이프 뭐 보고싶은 자녀분 계신가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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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늘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에 오신 건가요? 한국분들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회사는 이렇게 멋있지가 않아요. 이분들은 진짜 멋있게 생기셨어요. 잘생기셨어. 다. 그렇죠? 저 지금 통역하세요. 뭔지 모르고 아시네. 얼굴 나오시면 안 돼요? 아우 통역을 안 하시네. 네 알겠습니다. 만나서 반갑고요. 만나서 반갑고요. 여러분 또 잘해서 회사가 승승장구하시고 여기서는 또 비즈니스 잘하고 가시고 바랍니다.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